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다고 해도 나를 놓지마 oh yeah 눈을 뜨는 아침의 햇살이 나의 창을 두드릴 때 그대 팔에 잠을 깨고 내 모습이 초라해져 내가 미워 보일 때도 늘 지금처럼 나를 안아줘 come on baby tonight come on baby tonight 사랑하다는 말은 더 달콤하게 이 밤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마 그댈 보는 내 모습이 초라해지지 않게 성원! 성원! 이야 또 이혜린 씨 보고 싶네요 네 자 윤철형 씨와 상민 씨 다시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라 어니언스 편집 예전의声 고소해 신선생님 이 노래는 예전의 음P 그리고 예전의 음P 여전의 음P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 멈추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부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 너를 보낸다 윤철영 성공 자 우리 윤철영씨 이상균씨 가볍게 성공하셨습니다 이번엔 우리 성은씨하고 태민씨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체리필터 오리날라 어? 나나나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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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 아아 아 Bau 아아 아아 아악 아아 어쨌든 이상미 윤철형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. 세 번째 대결 현숙 박상민 대 김혜영 리라. 자 오늘 대단한 게스트가 나오셨습니다. 선군감니 대극기여 빈차게 해. 유일하게 본인 성대모사를 본인이 하는 분이에요. 언제봐도 기분 좋습니다.